오늘의 보름은 안 찍어? 뭐, 블랙커피? 오, 자라메시 뭐 안 해, 자라나? 자라메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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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메리칸 덕분에 1개씩 넣어주세요 아메리칸 덕분에 1개씩 넣어주세요 아메리칸 덕분에 1개씩 넣어주세요 네 네 갈지 1,073 내에 11,287 내에 다이씨입니다 아메리카노인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세븐즈분에 들려서 이것저것 먹거리 샀어요 이건 홍차 라떼 그리고 이건 샌드위치랑 핫도그 여기 백인 정도밖에 안에서 귀엽다 먹고 싶어 내가 했어 이거 한번 먹을게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그다음에 이건 데리야끼 샌드위치인데 이것도 각골씩 먹어보면 맛있어요 계란이랑 데리야끼 치킨 들어간거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물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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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바이 떡이야? 떡? 잡사의 떡? 여기 당구도 맛있겠네? 맛있겠다 다 맛있겠지? 이것도 먹고 싶다 또 맛있겠다 밤 들어간 것도 있어 이제 한가에 그다음 bar가CA 안으로 음식을 가지고 있다면ㅇ 이제 여기 lah이 じゃあ、みたらし&あべかで間違えるでしょうか。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걸 다 꺼려주네 여기 있는 건 치욕곤부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잘라보자 하나씩 마카롱 먼저 먹자 신나고 냄새가 엄청 나네 두껍두껍두 여기에서 요콩이 붙어있는 게 생화 그래서 요콩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크다 생각보다 당국 당국 먹어서 이거 지금 더워서 빙수가 제일 맛있어 맛있다 응 진짜 빙수 기회를 하나 살까봐 우유를 올려가지고 갈아가지고 조금 차가운 걸 먹어야 힘이 생기는데 일부는 빙수한 데가 다 없는 건 없잖아 그치? 그치? 팥빙수가 좋아? 더워서 근데 좀 더워서 빡빙수라도 오빠는 뭐가 제일 맛있어? 더 맛있는데 떡을 잘하네 여기 무슨 센터가 있나봐 가볼까? 먹어봐도 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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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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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듔 248 208 크고 15 65 고마워 lorsque 이 맛있었금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응 까먹는 거는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응 수건이 없어? 수수 맛있게 하세요 아잉 아잉 으 아잉 somm 아잉 감사합니다. 궁극기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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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김종현 한 번만 더 사고 이거 사준다 봐야지 고춧가루 이거 안내해 쩝 이거 탄산이야 이거? 옥수수차 맛있다. 마르데리타에서 이거? 그리고 뭐예요? 뭐예요? 마르데리타에서 큰 사이즈 칼라템을 추가 그리고 콜라인도 추가로 고기 뚜껑만 소금 콜라인도 고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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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가 더 차야되던데 거의 타기 직전까지 구워야 맛있잖아 더 기름진다 스타일이 다르지? 이탈리아스 먹어봤지만 도쿄에서 먹었던 게 꽤 맛있었어 아 여기 시원해서 좋다 열일 안에 역시 쇼핑몰하고 그치? 저번에 사온 카라멜 롤케이크를 먹을 거예요 옛날에 도쿄에서 한 번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 번 사봤어요 지금 밥은 이미 먹었고 간단하게 후식으로 먹은 거예요 커피룩 먹으니까 딱이다 마트에서 파는 계획인데 이 정도면 자 한 번 씻기